저 지금 아파트가 침수된 상황을 보면요. 제가 어저께 동선을 알 수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경험에 비춰보면 반포 대결을 넘으면요. 반포 고가를 넘어서 서초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그 양쪽에 한신아파트랑 고속 터미널이 있습니다. 거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저지되거든요. 그러니까 고가를 오르면서 좌우를 봤을 때 어이구 물이 제법 차오르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. 어이구 물 난리 났네.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? 그럼 건너고 나서 성모병원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를 유턴할 수 있거든요. 거기는 좀 지대가 높죠.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유턴해서 다시 고가를 탈 수 있는데 아 물이 차고 있구나라고 퇴근을 하셨다는 게 저는 들으면서도 믿겨지지 않고 저런 말씀을 굳이 해서 저로 하여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하신 거죠. 네. 뭐 그렇고요. 솔직한 게 아니라 저는 엄중함을 몰라도 그러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. 대통령께서 이게 뭐 대개 가셔서도 이런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시하고 하실 수 있겠죠.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뭐 시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지휘하면 되겠다.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님 이 정도 상황이면 차 돌리셔서 집무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차 돌려서 집무실 가는 것도 부족한 수준입니다. 사실은 바로 그냥 강남에 침수된 대로 뛰어가셔야 되는 지금 지지율이거든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조차도 그 정도 상황의 엄중함을 못 느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.